어.. 박았어 x2 왜 박았대? 이거 어때? 잠시만 릴리아 드디어 한 건 한 것 같은데? 지금 등 맞대고 오래 다 있어 지금 자리 그.. 원래 옆에 민석이 형 있었는데 갑자기 민영이 형으로 바뀌었어요 민석이가 왜 여기를 떠나는지 알 것 같다 이잭이 형이 아무래도 시끄럽다 보니까 못 견딜 것 같아서 올라왔는데 저는 그냥 남았어요 와.. 터.. 두께이 깨졌는데? 너무 살려서 형 돌았던 병이 형 이제 로밍 각 한 번 우리.. 우리.. 엣.. 차례 어.. 어.. 깜짝아 어.. 좀 재밌는 거 까비 한 방이 안 죽네 안은져 빨라와 아 먹어 먹어 어 잘하자 잘 좀 먹어봐 아 아 잠시만 왜 저런거 같은데 어 왜 이렇게 세 잘 좀 하자 아 형 너나 잘해 타고에서 싸우는데 괜찮아? 나 이즈부 이즈 이즈노플 뭐야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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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배가리? 아... 형 와 볼래? 아니아니 진짜 할만한데 맛집이야 맛집 진짜로 진짜... 진짠데 와봐 아니 거기 가면은 편해야 할걸 해야지 미드 2차 멸었잖아 미드 2차 멸고 바로 나왔다 아니 바로 막으면 내가 인정할게 형 플레이를 납득 시켜줘 뭐야 나이스 잘 뺐다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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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시계 있다 근데 초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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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했잖아 아 이거 어떡하라고 그러는데 초시계는 빼야지 어 얘네 바로 못 치는데? 내가 막았잖아 증명한 거 같은데? 내 소리를 낙도 시켰어? 증명했다 증명했다 뭐 있는데 올 생각 있나?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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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워? 내가 지금 돼 아 툭 뺏겨야 되는데 나 불로 필요해 대가리 아 뭐하냐고 이기려고 뭐 기회냈어 야 이거 각인데? 진짜 지진이야 야 구인 잡아주면 오케이 나 죽었다 일단 아니 제리템 다 망했는데 잠시만 쌓이신 것 같은데 살짝 괜찮지? 나 게임이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긴 하거든 어쩌다 이렇게 됐지? 와 진짜 세 저 챔피언으로 무게임은 좋긴하다 내가 아래를 맡을게 형 형이 거기를 맡아 오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! 올 수 있어? 어떻게든 해봐 괴물이 있거든? 잡았어! 어? 거기 어때? 거기 어때? 좋아? 가는 중 가는 중 내가 E로 무빙 압박 줄게 이거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돼 맞혔어? 어 여기있어 맞혔다 했잖아 내가 이리 와 그렇지 어 갈게 갈게 어 갈게 갈게 어 갈게 갈게 어 갈게 갈게 왜 박았대? 괜찮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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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때? W 어때? 방금 잠시만 릴리야 드디어 한 건 한 것 같은데? 지금 등 맞대고 오래 다 있어 지금 아니지 내가 다 한 거지 제리는 W만 슬쩍 얹은 거 아니야? 그게 다 한 거지 아니 너 밥상 차려놓은데 밥 안 먹으면 그 차려놓은 게 무슨 의미인데 잘 먹는 것도 일이야 형이 잘 먹긴 하지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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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?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봐 아 근데 제리 진짜 사기다 그치? 제리 있는 팀이 이기는 거 같아 아니 그냥 제리가 아니잖아 구리잖아 구리 구리구리 구리긴 하다 구리 heres 벽 허벅 correctly 내 말 그리고 굿 thee